서울시에서 국내 신진디자이너 브랜드를 지원하는 캠페인이라 저도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쁩니다 타이다이 이 세트?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타이다이 이 세트는? 짠! 서울! 레 어유! 이렇게 예쁜 옷들을 입어서 혜교야!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이제 조금이나마 뭔가 손혜교로 사는 느낌? Q. 메인의 시트? Q. 메인의 시트는? Q. 메인의 시트는? Q. 메인의 시트는? 저는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저에게 영감이고요 Q. 메인의 시트는? Q. 메인의 시트는? 음! 이렇게! Q. 메인의 시트는? Q. 메인의 시트는? 요즘에 꽃의 노래가 있는데 네 저는 Justin Bieber를 아주 좋아합니다 요즘은 와이드한 팬츠에 베이비 티셔츠를 입거나 아니면 삭삭거리는 아놀앞 팬츠에다가 낯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항상 자국수를 가곤 합니다 저는 요즘에 아무래도 제 정규 1집 만들고 있어서 거기에 아주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자신을 믿자 안녕